통째로 넣고. 우와. 꽉 찬다, 솥이. 이거 봐. 우와. 손으로, 손으로. 그냥 모시는 거는 다 하는구만. 생각. 하나면 충분해. 야 씨. 재료가 좋을 때는 간은 따로 안 해도 되고. 그냥 보약이죠, 보약. 와. 이거 쎘다. 야 이거 쎄다. 알이 실제로 보면 진짜 이만해. 그러니까. 이만한 것 같다, 진짜. 아 이거 진짜 고양식인데요? 우와. 자. 민어 전. 아 민어 전, 그렇지. 가장 귀하다는 민어 전. 민어는 꼭 전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. 너무 맛있지. 네. 자, 계란부터. 난 또 이거 흰자만 쓰거든, 이거 할 때. 자, 쌀가루. 쌀가루. 훨씬 담백하고, 맛있어요. 별거 없어. 그냥. 딱 넣어서. 그냥 막. 이런 살은 부서지기가 좀 쉬워가지고. 부서지니까. 그래서 약간 두껍게 썰어야 돼. 아 그렇구나. 너무 얇게 썰으면 끊어지고. 마지막에. 흰자를 싹 묻혀서. 그대로 그냥 뭐. 노른자랑 같이 했을 때보다. 담백하고. 깔끔한 맛이 나지. 맛있겠다. 살이 두툼해서. 진짜 맛있어. 자, 보자. 자, 이렇게. 꼭 두부 같네, 두부. 아, 그런데 색감이 다르네. 색감이 다르네. 색깔이 다르네. 이거 한 점 너무 먹고 싶다. 네, 먹고 싶다. 하나만 먹고 싶다. 그냥 민어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. 네. 왜 결혼을 못 했을까? 결혼을 안 한 거지. 안 한 거지. 안 한 거지. 안 한 거지. 못 한 게 아니라. 내가 이제 슬슬 갈까 생각 중이에요. 혹시 그 해바라기. 가만있어. 해바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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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뜯어 먹어봐야겠다. 맛있겠어. 조금만. 조금만 한번 뜯어 먹어봐야겠다. 먹어본다, 먹어본다. 진짜 맛있어. 아, 저 눈을 뜯으면 어떡할 거야. 우와. 이거야. 너무 맛있겠다. 이거야 깔끔하네. 남자의 맛. 남자의 민어. 너무 좋아할 거야, 진짜. 그분이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여자친구가 생기셨나? 어? 전 다 됐고. 자, 이번에 튀김. 자, 튀김을 좀 독특하게. 쌀로. 뭐야? 저 쌀을 살짝 볶아요, 그냥. 생으로요? 생으로. 네? 저 오일 넣지 않고. 노릇노릇해질 때까지. 오,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. 오,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. 오, 좋아. 과자 약간 과자. 이 정도. 우리 그 옛날에 쌀과자 많이 먹었잖아요, 쌀과자. 통티. 조금만 티박. 그냥 바로. 연포에. 자, 뭘 할 거냐. 망치질을 해. 아, 남자의 망치질. 이야, 또 웃겨. 남자의 힘줄. 언제 찍어. 이게 또 믹서기에 가는 거랑은 또 틀린 거야, 이게. 믹서기가 가르러 버리면 식감이 떨어져. 자. 다 됐어. 짠. 오오. 자, 이 상태에서. 그냥 또 넣어, 그냥. 아, 약간 강정, 강정 그런 것처럼. 까루트리 말고 쌀가루트리. 식감이 너무 좋겠네.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이 쌀 가루가 많이 붙어있을수록 좋은 거야.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에. 튀김도 쉽겠다. 그냥 조물조물해서 넣기만 하면 돼. 넣기만 하면 돼요. 들어갑니다. 와 이거 비주얼 좋다. 비주얼 좋아. 이것도 맛있겠다. 그러니까 약간 육아 느낌도 있고. 네, 육아, 육아. 식감 정말 좋을 것 같아. 기가 막혀. 이게 전 진짜 겉바속촉일 것 같아. 내가 먹어봐야지. 맛이 어떤가. 먹고 싶다. 끊어갑니다. 그냥 입에서 과자 먹는 느낌. 민트. 남자의 민트. 이거는 너무 맛있어.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. 맛있다는 것 밖에. 쌀로 튀긴 게 신의 한 수였어. 진짜. 밥은 조금만. 밥은 많이 안 들을게. 밥은 많이 안 드세요? 여성분이 소식하는 분. 약간 소식자. 대신. 여기다가. 여기다가 전부터 올려드리고. 아 진짜 정성이다 정성. 근데 감동 받을 것 같아. 이건 사랑이죠. 잠깐만. 전도 약간 하트 모양인 것 같은데. 전도 약간 하트 모양인 것 같은데. 전도 약간 하트 모양인 것 같은데. 무슨 하트. 어디 부분이 하트였어. 야채에도 금. 야채에도 금. 토마토에도 금. 다 금. 아 이쁘다. 야 저거 봐주면 그냥. 오케이다. 우와 밥에도. 밥에도. 밥에도 올려줬어요 제가. 평소보다 더 많이 쓰셨네. 많이 썼어요. 금도시락입니다. 자. 이게 국물. 자. 보자 국물이 우러났는지. 아 끝내주네 끝내줘. 이게 금이죠. 이 국물. 아 맛있겠다 그냥 저거. 네 아 맛있겠다. 아 그냥 저거 그냥 밥이랑 먹어도 진짜 끝나는데. 머리. 이게 머리. 머리가 안 들어가면. 질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지.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. 그래서 아까 머리를 자른 거 그래서. 와 끝내준다 끝내줘. 와 알이에요? 알을 꽁무줘야 돼요. 아니 알이 곱자만 하네요 두께가. 아니 진짜 곱. 어 진짜. 됐어. 오케이. 자 보자기에다가. 자. 어머 보자기까지. 지금 약간 진짜 이바지음식 느낌 나는 게. 어머. 약간 예비 장모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장모님에게. 제 마음입니다. 자.